??? 우쌤 폐각정인이다. 그냥 폐각정으로 싸우자. 폐각정 덤벼, 이 자식아. 아아!!! 자랑살려. 인사하자. 음~~ 좋지 좋지. 보급 좋지. 오늘 뭔가 바퀴가 다 말랑이 가지고 받고 가자. 가다 바퀴 빠지면 너무 힘드니까 요즘에 이런 식으로 보급을 마주하게 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 먹으러 다녀도 보급 먹기가 힘든 느낌? 근데 이 보급은 내 거다 그냥 내 거다 나 먹으라고 준 거야 저는 3초 끼이 빠졌는데 다행이다 에디비나 크루자 났으면 좋겠다 땀으로 오자 땀으로 오자 에디비나 크루자 MK면 안 났으면 좋겠다 SR 쓰고 싶은데 좀 더 빨리 내려와 더 빨리 내려와 라이딩 하려고 하네 자식 쫄았냐? 피구 변수인데? 어우 다행이다 3쪽이라 쟤만 피구공 나오지 말라는데 피구공 나이스 피구공 와 이게 피구공이 나와? 여러분 입금하세요 치킨을 못 먹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홍대 싸우고 있을 때 그냥 박아서 내가 이겨 보여줄까? 아하하 거의 마사지하는 느낌인데 지금 나 방금 봤어? 나는 2층 사운드도 들은 거 같은데 얘가 내려온 건가? 한 명 더 있는 건가? 얘네 분명히 싸우고 있었거든 뭐야? 뭐야? 혈병이 왜 안맞아? 뭐야? 소름끼쳐 에따비네 그러고보니까 에따비네 에따비네 직패드에 100킬까지 키를 1킬만 더 하고 가자 자리 잡고 싶은데 딱 1킬만 더 하자 에따비로 딱 1킬만 더 하고 가면은 걔 멈춰 얘 어디 갈라 그러지? 시체가 이렇게 나 있는거 아냐 방금? 기구 있어 주섰다 주섰다 와.. 역시 피보군이야 총알이 50..20 인데? 아 맞나요? 50, 20? 타밍을 할까? 바퀴가 나가던지 말던지 아 쟤 베르 같애 도망치 21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 내 도시 없는데 왜 내 도시 없어 왜왜왜왜왜 아 내 도시 없어 비상 비상 아 몰라 러스카 아이언 진짜 못 쓴단 말이야 아 이게 뭐야 큰일 났네 아나 아나 내 도시 있어? 아 올로그램은 좀 아 올로그램은 좀 금리 제임슬리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와 이거 서클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서클 차 바꿔가자 헤엑 와 이게 맞아? 바퀴 살려 바퀴 못 살리면 안되는데 안들어가냐 친구야 우리 갈대 진짜 멀어 진짜 멀어 바퀴 깨지 마라 어딨어? 못찾겠어 가자고 뭐라도 끌고 가 어떻게든 되겠지 뭐라도 끌고 가자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자성범 죽이자 찾았다 찾았다 나 이거 어떻게 찾았는지 알아? 철발륜 소리가 나는거야 근데 위에가 없는거야 그래가지고 열린데 찾아온거 아닌데요 대박이지 누가 보면 핵인줄 물 꼬박해야돼 달려 W갈려 있을텐데 낙예비에 어떡하지 뭘 어떡해 어떻게 이기지 뭘 어떡해 어떻게 이기지 아이빌리 아캠 여기까지 먹으면 괜찮은데 자리? 이걸 들어와 유튜브에선 잘하던데 이 말 싫어한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? 방박칠뻔했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선 잘하던데 앞에만 있고 화가 잔긋날 뻔 어떻게 가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되나 차가 어그로 끌어줄때? 이제 뻑있네 조졌네 서 props 어이씨 패각점이 이니다 그냥 패각점으로 싸우자 패각적으로 덤벼해 이 자식아 아악 자가 살려 cut cut 변 sust 변 cut 피 some Souls 변 변 변 변 나 이제 같이 살자, 그냥 같이 살자 제발 우리 마지막에 우리 1대1 싸우자, 좋은 생각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, 여기 왼쪽에도 있다 아, 좀 과하게 간다 뻥이었어 아, 어떡해 뒤에도 있는데 22초 3명, 1대1 대 1 아, 잠시만 얘를, 얘를 내가 눕히면 되지 않을까? 어, SR 이겼다 어디죠? 3, 2, 여기 3, 2, 1, 여기 3, 2, 여기 여기가 기회는 한번 3, 2, 설마 너 그 양문을 아, 나이스! 지지! 지수 무슨 버튼 누를건데? 이렇게 잘해가지고 눌러질 버튼이 없는데? 유튜브보다 못한다고 얘기해봤죠 나는 지금 씨알도 안 먹혀 유튜브보다 더 잘했는데? 방금 파는 좀 힘들었는데 엄청 잘했거든